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시가 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일본의 문학에는 시가 문학 말고도 장르가 다양하죠. 소설도 있고 대표적인 게 겐지 모노가들이 같은 건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번역이 안 된 나라가 없을 정도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요. 그거 말고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시가 문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까이에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어서요. 온천 한번 하고 시험술고 또 그걸 또 어떤 수상을 하고 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크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짧은 시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데 이 단의 오치로의 글자 수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 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가 문학이죠. 자 대표적인 그 시가 문학이 네 개를 보통 들고 있는데요. 세 번째가 왓가. 보통 왓가가 57577 31자로 쓰이는 정영시인데요. 일본의 그 전통적인 소재나 풍토를 담아서 노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일본 사람들은 그 자연을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만서도 특히 이렇게 이렇게 문학에 시가 문학에 자연을 담아서 그것과 더불어 또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과 관련해서 짓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세의 왓가집으로 혀쿠니 이슈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그 백명의 가징이라고 그래요. 그 시인을 가인이라고 해서 이 백명의 가인이 한 수씩 한 편씩 써놓은 걸 집대성 한 왓가집인데요. 이게 이제 현대에는요. 가루타라고 해서 가루타라는 거는 포르투갈어인데요. 이게 카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나라에 따라서 가루타, 가루테, 카도 이렇게 세 개가 구분해서 쓰이는데요. 그것도 또 나중에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날에 이 가루타라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가루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혀쿠니 이슈의 시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받고 있죠. 자, 두 번째가 단가. 단가인데 뭐 단가는 그 왓가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와라마치라는 이 단가집의 대표적인 작가가요. 샐러드 기념일, 사라다 기념비라는 그런 대표적인 단가집을 발표해서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70만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80만부 정도가 팔려가지고 이략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뭐 그 간단히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고노아지가 이인에 또 기미가 있다까라 시치가츠 무이까와 사라다 기념비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그 함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이 맛이 좋네 라고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말했으니까 7월 6일은 사라다 기념일 이렇게 된 아주 짧은 시인데 이런 생활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짧은 글자로 나타낸 게 일본 사람들이 즐겨 읽고 또 공감하고 해서 유명해진 거죠. 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초반부 얘기했는데 하이쿠 하이쿠가 보통 계절을 상징해서 그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시인 거에 비해서 샌유는 조금 풍자 그 글자 쓰는 같습니다.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한 풍자나 해악에 역점을 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쿠를 조금 더 몇 작품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하이쿠에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일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하이쿠를 즐겨 읽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오치로의 17자로 된 정형시로 특히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계절을 상징하는 기고라고 일본어로는 해요. 기고, 계절을 키세스라고 하는데 이 계어, 기고와 그 다음에 이제 오치로가 짧긴 하지만 한 번을 휘 까버리면 답답하죠. 그래서 중간에 여윤을 주기 위해서 영탄을 주는 여, 한국어는 뭐 이구나 이런 감탄을 나타내는 어떤 조사, 애를 야라든지 가나 이런 걸 중간에 써 넣어줘서 잠깐의 여윤을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를 기레지라고 하는데 끊는 글자다 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정형시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도시대에서 발달돼서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마츠오바쇼라는 분인데 하이크를 사실은 하이크가 먼저 이렇게 서민, 대중들이 즐겨게 부르던 왓가에 비해서는 조금 왓가가 좀 어떤 귀족적인 그런 시라면 하이크는 좀 서민들이 즐겨 사랑하는 짧으니까 사용했었는데 이 마츠오바쇼라는 분이 하이크를 굉장히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승화를 시킨 분이에요. 근데 은거생활과 방랑을 통해서 쭉 다니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삶의 의미를 담아냈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첫 번째 하이크를 꼽으라면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 작품입니다. 제가 간단히 일본어로 읽어보면 후루이게야 가와즈 도비꼬무 미스노오토 그래서 두 번 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듣고서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어떤 운치가 떠올랐을까요? 후루이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연못입니다. 거기에 보물상징은 아까 앞서서 계절어, 기고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 작품에서는 짧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계절어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루, 가와즈라고 여기서 읽는데 개구리가 보물 알리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계절으로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가 보물 알리는 그래서 뛰어들면서 물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맛이 좀 전해져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큐슈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기획이기 때문에 또 큐슈에도 대표적인 하이징 하이쿠를 쓰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나카무라 테이조라는 분 구마모토 출신인데 여류 하이진입니다. 하이쿠의 지능에 힘을 써서 유명한 사람인데 일상생활의 정치를 유연하게 표현했다고 유명하죠. 자, 요것도 하나 소개를 하자면 도니 모 데요, 후루루 바까리니, 하르노츠키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읽지 못하면 여러분들 맛을 못 느끼는데 아마 전문가들이 읽으면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목소리를 좀 가담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니 모 데요, 후루루 바까리니, 하르노츠키 좀 괜찮습니까? 제 목소리를 통해서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가보렴 달듯한 거리에 커다란 봄달이 나와 있구나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밤에 한번 벚꽃 빈 거리를 산책하면서 한번 한우를 올려다 주면서 봄의 달의 정치를 마음껏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수 있으면 요거 한 수 외우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또 그 밖의 유명한 여류 하이진 중에 가고시마 키우슈 출신이 하나 있는데 요번은 여성 하이케의 선구자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요번이 말년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슬슬이 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거는 아주 남성에 뒤지지 않는 기억도 있고 아주 화려한 하이쿠로 유명한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양기비 벚꽃 우리가 또 현지에서 벚꽃을 원없이 감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벚꽃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양기비 벚꽃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제니, 가제니오스 요기히 자쿠라 후사노마마 자, 여러분들 양기비는 다 알고 있죠. 요 내용은 그 커다란 양기비 벚꽃이 송이째 후사노마마, 송이째 가제니오스 바람에 떨어졌다. 어떤 내용, 어떤 정치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양기비를 왜 가져왔을까요? 양기비의 삶이 갑자기 다가온 거죠. 벚꽃을 보면서 그래서 좀 허무함 이런 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현지에서 좋은 벚꽃 감상하면서 이런 슬픈 시를 접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현지 생활,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하이클을 읊는, 하이클을 감상하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